세계 스타트업의 투자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,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스타트업 투자의 90% 이상의 미국계 자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작년에는 이 비중이 43.5%로 줄어들었습니다. 반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계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.8%까지 올라가 스타트업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옮겨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. 이러한 배경에는 창업 주도권이 알리바바, 텐센트, 바이두 등이 있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